성경의 10편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10편의 말씀이 이처럼 인기가 높은 이유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는 고요한 평안부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라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는 깊은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10편은 우리의 슬픔과 고뇌, 기쁨과 감사의 모든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까 10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상황과 감정에 맞춰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 말씀 그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심을 딛고 깊은 신뢰의 결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0편에 나오는 이 풍부한 표현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그 내용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실 10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10편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0편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제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온 성도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10편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10편 기자의 믿음과 시각을 갖고 세상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10편 그 첫 번째 말씀은 10편 1편 말씀입니다 이 10편 1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을 걷기 참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산책을 좋아했던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이 10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점진적인 묘사입니다 내용의 흐름상 그 강도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유를 듣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함께 모여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미미한 단계는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인데 그것은 악인들의 권유에 이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죄인들의 설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조차 비웃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한 사람들은 범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둠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10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고 둘째,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며 셋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교훈을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리하여 박해와 난관 속에서도 희망을 접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이 묵상은 되새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은 한 번 삼켰던 짚을 틈만 나면 늘 되새김합니다 이 묵상하는 것은 다시 먹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합니다 이때 밤낮으로라는 이 말은 시간적인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은 물론 어둠의 때입니다 낮은 밝은 때입니다 그러나 밤은 시련의 때이기도 합니다 슬픔의 때입니다 절망의 때입니다 그러나 낮은 성공의 때요 기쁨의 때요 승리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나이든지 어두운 나이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여론이나 세상의 추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안심하며 즐거워합니다 10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10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켜라 혹은 행하라 혹은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얽매이는 짐이 아니라 즐거움의 원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교훈과 은총을 담고 있는 즐거운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교훈이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오직 주님의 은총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교훈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뿌리를 영원한 말씀에 내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한한 생명을 끌어올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체험이 아무리 신비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교단의 교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10편에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이 복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 셋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사례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과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흥미로운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복수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의인보다 악인이 많은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며 사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들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악인의 꾀에 노 라고 말하고 죄인들의 길에 노 라고 말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에 대하여 노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은 세상이 얼마나 끈적끈적한 곳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심리학 표현 가운데 스토컬룸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질로 잡힌 이들이 자신을 납치한 범인에게 동조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 동화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끊어야 한다면 첫 단계에서 끊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처음에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끊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작은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강도를 더해갑니다 늪 속에 빠진 것과 같아서 나중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단지 악인들의 권유에 끌렸지만 죄인의 선례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악한 일을 의논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고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와 함께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낙타는 천막 밖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던 중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주인이 잠이 깨었습니다 그런데 낙타의 코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낙타는 코가 시려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코가 천막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인은 천막이 아주 비져봤기 때문에 번호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락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는 머리와 목이 들어왔고 이 또한 약속을 받고 허락되었습니다 새벽 아침이 되어 깨어보니 주인은 천막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고 낙타는 천막 안에서 안락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낙타를 물리쳐야 한다면 낙타의 코를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타의 코 정도로는 내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들어와도 내 힘으로 밀쳐내기 어렵습니다 몸이 들어왔을 땐 장사라도 밀쳐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악인의 꾀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여호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흥분과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규범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죄인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끊어야 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삶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와의 단절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말씀과의 진정한 만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악을 끊어야 의에다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우려면 반드시 죄가 되는 생각과 행실과 습관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는 단호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하이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 선지자 엘리야의 요청에 여러분의 결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길을 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비슷한 것 가운데 한 가지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 두 길은 동등한 길이 아닙니다 악인의 길은 대안적인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림길에 서서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오직 하나의 길 의로운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의의 길 그러나 때로는 외로운 길 그러나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신 가장 완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걸어가신 참된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죽음의 십자가를 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신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우리를 위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으며 참된 행복자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가 마침내 천성 앞에 서서 우리와 같이 또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시편의 중심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이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모릅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천천후 인생입니다 그는 영원한 삶의 원리이신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제와 영원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1절의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6절의 멸망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나섰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습니다 농부는 키를 사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킵니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곡물의 가벼운 껍질은 바람에 편리 날아가고 곡식만 아래 모이게 됩니다 겨는 가벼워서 바람에 쉽게 흩날립니다 겨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겨울철 뗄감으로 쓸 뿐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흩날리는 겨우 이 두 가지 인생의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겨우입니까? 쭉정이와 알곡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쭉정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쭉정이는 겉보기만 멀쩡할 뿐 그 속에 곡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삶의 진액을 빠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작은 아이를 키우면서 말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맘마와 지지입니다 맘마는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엄마가 주지 않는 것 땅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가도 되는 것과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하소서 남아있는 내 인생을 악인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그동안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주인의 길에 서기도 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오 하나님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